얘기해줘요. 아니죠? 이니셜. 아하. 아니, 지금 우리 산악 오토바이가 알긴 뭘 알아 그런 느낌이에요. 예, 예.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. 조금 더 지켜봅시다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1라운드 때마다 아주 스문따른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2라운드 1조입니다. 개인 기록, 저희가 갖고 있는 남은 힌트를 모두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산악 오토바이, 지금 신봉선 씨만 나 혼자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산악 오토바이의 실제 목소리 또 들려드립니다. 이정재 씨 목소리. 이정재 씨 목소리 들려주세요. 운명의 흉 맞은 자리입니다. 종아리 두 개지요, 재판장님. 운명의 흉 맞은 자리입니다. 종아리 두 개지요, 재판장님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네, 네. 조금 잠잠해졌네. 동공이 좀 흔들리는데요. 이번에는 삼바의 여인을 부르는 이소라 씨 목소리. 자, 오토바이님 들려주세요. 손보쌈보쌈보쌈보쌈보쌈바 춤을 추버린다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서른 배 씨 때문에 너무 지키지 마시고. 맞아, 맞아. 10번 배 씨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. 10번 배 씨 지금요. 드랍했어요. 이번에 빠질 거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마지막으로 사랑의 트위스트를 부르는 이소라. 사랑의 트위스트 불러주세요. 숭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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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다 오세요, 이소라예요. 이소라예요, 이소라예요. 네, 네, 네. 신봉선 씨, 이소라예요. 일단 말 시키지 마라. 누구였는데? 아니, 그런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, 안 돼요. 저는 계속 봐도 네. 긴가민가해요, 계속. 그 중에 하나 걸릴 수 있습니다. 아, 네. 아무리 생각해도. 누구예요, 누구? 저는 2PM에 장우영. 아, 장우영. 그런데 장우영은 저도 조금 더 키가 커요. 네, 네. 제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군대 갔어요. 네, 네. 활동하다가 군대 갔어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아는 분이면 군대를 다녀왔어요. 다녀왔어요. 제이. 네.